자 이제 비과세로 돌아갑니다. 취득세 빚자가 붙었죠. 부과하지 아니하는 거네요. 67번 1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비과세 했네. 그럼 우리도 상호주에 따라 비과세.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비과세 하면 비과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기부할 거니까 내게 아니죠. 비과세. 그 다음 3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사고파는 게 아니죠. 관리처분을 맡기는 거네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 그러나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 임시응행장 임시건축물 비과세.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것은 2%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환매권 행사. 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이 수용당합니다. 이거를 다시 취득하면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죠. 환매권 행사 비과세. 그래서 정답은 4번.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예요. 그러나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2%. 그러나 1년까지는 비과세더라도 사치. 그래서 임시건축물이 사체가 되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자세하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68쪽. 자 뭐다. 문제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세 가지죠.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는 비과세다. 그래서 뭐를 물어본다. 부가 하는 경우. 하는 경우를 물어보네요. 그럼 기역. 위탁자 수탁자 비과세. 니은.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로부터 이전됐던 게 이전받죠. 그 다음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전형적인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네요. 비과세. 그러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요? 조합이.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한다. 부가한다.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 거를 물어보니까 답이. 하나입니다. 비과세를 물어보면 세 개. 문제자를 읽으셔야 돼요. 부가하는 경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부가한다. 하나. 2번을 찍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죠. 72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72번 문제는 뭐다? 취득세. 과세 여부. 과세. 비과세를 구분해야죠. 1번. 기부채납은. 기부할 거니까 내께 아니죠. 부동산. 과세한다가 아니라 비과세한다. 빚자가 빠졌네요. 자. 그 다음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틀렸네요. 2온 나왔다. 재산분할. 과세하죠. 과세한다. 중요한 거는 세율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과세해요?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한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하죠.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자. 5번 상속인의. 1가구 1주택 또는 뭐가 나와요? 감면대상 농지는 과세한다. 빚자 들어갔죠. 땡. 그럼 어떻게 과세해요? 세율.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중과기준세율을 뺀 1가구 1주택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했다? 감면대상 농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이네요. 3번. 재산분할은 2%로 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신고납부. 자. 73번. 지방세법상 주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관호라에 들어갈 순서. 원칙 며칠? 60일. 그러나 상속은 6개월, 9개월인데 반드시 앞에 말일부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다? 과로잖아요?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뒀다. 그러면 6개월이에요. 그러나 국외에 주소를 두면 9개월로 바뀝니다. 국내니까 6개월. 그래서 73번의 답은 4번. 다행히 9개월이 없네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 107페이지. 74번. 취득세 부가징수로 들어가네. 1번. 납세 문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안의하고 매각했다. 믿음기 전매죠. 취득세를 한방에 몇 프로 가산한다? 80.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체납된 본세와 함께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매각. 팔각정. 80%입니다. 숫자가. 그 다음 2번은 뭐다? 취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60일이에요. 근데 등기등록하려는 경우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그 다음 3번.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그럼 부족액을 발견하면 등기등록관서의장은 지자체에 통보를 해줘야죠. 다음 달 10일. 20일 하면 안 돼요. 등기등록관서의장 열받아요. 열. 10일. 그 다음 4번. 취득세의 납세 문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제10조 제7학이 되는 과세 표준이 확인되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그래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죠? 그럼 본세의 가산세를 합쳐서 가산세가 붙으면 무조건 고지납부.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그 다음 5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의 납세는 법인이 절대 개인해야 하면 안 돼요.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사실상 거래가익을 인정하죠? 보존을 안 했다. 그러면 세금을 늘린다. 몇 프로? 10% 100분의 10. 20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봐요? 열받아 지자체. 4번도 열받아 등기등록관서의장. 3번 5번. 숫자정리 잘해야 돼요. 전부 다 10, 10이네요. 그 다음 74번의 답은 1번. 80%. 그런데 90%도 있잖아.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90%는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을 때는 뭐다? 취득가익 중 90% 넘게 증명해야 돼요. 신고를 안이하고 매각하면 80% 세금을 늘려버린다. 80, 90%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죠. 75번으로 들어갑니다. 75번으로 들어가네요. 부가징수. 1번 증여.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3개월. 계약일로부터 3개월. 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만 말일부터 6개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60일인데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 다음 상속은 6개월, 9개월인데 말일이 꼭 들어가야죠.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번입니다.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추징됐죠? 그럴 때는 61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되 반드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포함만 다 틀렸네요. 그리고 지목변경은 2%만 내는 거죠? 등기 안 하는 거. 간주취득은 2%네. 소유권이 아니니까 미등기 전매를 안 씁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 몇 프로? 80%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예요. 등기 아니잖아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오리지널로 나왔네요. 신고를 등기 대상을 신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은 80% 이거 중가산세죠? 그럼 본세와 중가산세를 합쳐서 항상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정답은 3번. 가산세 제외. 추징사유할 때. 자, 그 다음 오른쪽 76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증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거다. 1번 또 나왔네. 추징대상. 60일. 앤드. 가산세 제외. 앤드. 신고납부.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60일. 앤드. 가산세 제외. 앤드. 신고납부. 자, 그 다음 2번 또 출제됐죠? 납세 모자가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등기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80%를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2번은 뭐다?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0%를 붙여서 보통징수한다. 틀렸죠? 그래서 신고 뭐다? 납부 안하고 매각하면 원칙이 80%예요. 등기대상을. 그러니까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거는 8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지목변경. 그래서 신고하냐고 매각하더라도 등기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이 3번. 그리고 4번은 기한 후 신고네. 그럼 기한 후 신고는 뭐다? 1개월 신고기한 지나서 기한 후 신고가 어떨 때 하는 거야? 무신고. 무신고하면 세금이 20%가 붙어있죠? 그럼 이거를 기한 지나서 신고를 하라. 그러면 뭐를 깎아주는 거야? 신고불성실 가산세. 1개월, 3개월, 6개월이죠? 그럼 50% 깎아주고 1개월 초과해서 3개월은 30% 깎아주고 3개월 초과 6개월은 20% 깎아준다. 뭐만 깎아준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납부, 지연가산세는 안 깎아줘요. 하루하루 붙는 거니까 0.02%.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틀렸죠? 법정 신고 기한까지 60일 이내에 무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기한 지나서 신고만 하는 거예요. 납부는 나중에 한다고요. 기한 지나서 6개월 이내 하는 게 기한 후 신고다. 그래서 신고 기한까지 틀렸죠? 그래서 신고는 신고 기한, 기한 후 뭐다? 6개월 이내 하는 게 기한 후 신고다. 밑에 해설. 자세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76번의 답은 3번이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쭉 넘겨보세요. 자, 넘기면 83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종합문제로 들어가네요. 83번. 83번.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 종합문제입니다. 1번. 취득, 가액. 50만 원 이하.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면세점. 가액. 가액을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이 50만 원 이하. 똑같은 지문이에요. 취득. 세 개 속지 말자. 그다음 2번.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선박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 원시는 과세를 안 하죠. 이전 받았을 때 승계 안에서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원시는 없다. 자, 그다음 1세대 3주택이죠. 조정대상 지역이다. 2주택은 2배를 더하고 3주택은 표준세율의 4배를 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틀렸고. 그런데 이제 3번은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외. 외는 2%로 2배로 내려가요. 조정대상 지역에 하면 4배를 합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외니까 2배를 합한다. 옳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상속은 6개월, 9개월. 외국자가 붙으면 9개월인데 반드시 말일을 확인해야 돼요. 말일부터. 그리고 5번,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20%가 붙어요. 그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납부가 아니라 신고를 할 수 있다. 율, 1개월 이내에 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경감,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86번으로 들어가죠. 8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틀린 건의 1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조건 부동산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그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또는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그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반대급부 무상 사용권 또는 조건이 변경되거나, 기부하기로 해놓고,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해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부과한다. 자, 그 다음 상속받으면 어쩌고저쩌고 누가 낸다? 상속인 각자. 항상 과로 지분만큼 내는 거죠. 그 지분만큼 각자가 낸다. 자, 그 다음 3번은 국가&유상. 유상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국가 유상은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씁니다. 시가표준에 관계없다. 국가 유상. 국수 공판장 검증.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무상승계 취득한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을 한 후 계약해제를 시켰죠. 60일 이내에 그럴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틀렸다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시켜줘요. 60일 이내에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된다.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한다. 그래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엔드 60일 엔드 계약해제.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공동주택의 개구멍.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수 9억 이하는 비과세하죠? 단, 과로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공동주택의 개구멍. 공동주택 9억 이하 개수.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87번으로 돌아갑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1번, 지목변경.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일. 그래도 지목변경 이전에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뒤에 게 답이죠. 그럼 지목변경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밑에 해설 나와 있죠?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생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전에 사용하면 앞에 게 없어지죠? 전자가 들어가니까 역시 뭐다? 중 빠른 날. 왜 틀렸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바뀐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연부로 취득했잖아. 그럼 연부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죠? 최종 틀렸네. 그럼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관계없이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은 지목변경. 법인은 입증할 때는 그 비용을 과표로 합니다. 개인은 증가한가요? 법인은 그 비용. 그래서 왜 틀렸어요? 비용이 입증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뭐다?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더한 변경전 이런 거 안 써요. 그래서 법인은 지목변경에 입증되면 그래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바로 뭘로 간다? 그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은 또 나왔네. 취득세 납세금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을 보존눔우를 안 했다. 그러면 법인 열받아 세금을 몇 프로 가산한다? 10% 20% 틀렸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대위등기죠. 갑소의 미등기 건물에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간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을. 그럼 등기를 받는 자는 보존등기자인 갑인합세무자다. 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8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88번으로 들어가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건 출제됐던 게 계속 출제되네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에요. 건축하거나 대수선했다. 건축 또는 대수선은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80% 틀렸네. 90이에요, 90. 자, 그 다음 2번. 건축물의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됐죠? 그럼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 틀렸잖아요. 그래서 증가된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자, 2번도 틀렸어요. 증가된 부분에. 자, 그 다음 3번은 또 나왔다. 취득세, 납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이번에는 뭐다? 신고를 한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해야죠. 그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상,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몇 프로? 80. 그다 등기가 되거나 신고를 하면 80% 적용 안 해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자, 또 나왔다. 지목변경, 법인, 장부는 뭐다? 그 과세표준은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 비용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전후차액은 증가한가의 개인지문이에요. 개인은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가액, 차액, 이게 증가한가액.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보다 그 비용으로 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죠? 그러나 고급주택, 사치는 무조건 과세로 전환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89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국가 등은 과세권자죠? 부과한다. 틀렸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번은 지목변경이다. 그럼 취득이름보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법조문대로 출제가 됩니다. 중빠른 날이 없네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 그 다음 3번은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지자체에 통보를 해야 돼. 취득세 거드라고. 그럼 60일은 신고기 아니죠? 빠르게 며칠? 30일. 통보 또는 신고를 해줘야 돼. 60일이 아니라 30일. 자, 또 나왔다. 법인이 아닌 자.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몇 프로 넘게 입증해야 돼? 90% 오해의 맥세예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대구 90%예요. 그래도 89번에 4번도 틀렸네. 80은 어디서 쓰는 용어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해야 80이에요.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대구 90%.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네. 1년 이내 면세점 여부를 따지는 거죠. 전후 여러 건이더라도 한 건 1년 이내라면 50만원 면세점을 적용한다. 포인트가 1년 이내 요건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9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1번 등기를 아니하더라도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합쳐서 취득세에 납부하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 2번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납세할 의무가 없다. 본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부동산은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다. 1년 초과란 단어가 들어가면 과세로 전환됩니다. 비과세인데 뭐가 됐어? 고급 오락장. 사치는 무조건 부과한다. 자, 그 다음 건축법상 대수선이죠? 공동주택 9억이 하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그럼 대수선은 무조건 면제한다가 아니라 과세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개수하잖아. 개수. 9억 이하는 비과세. 그러나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91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1번 또 나왔다. 공동주택 개수 9억 이하는 비과세. 단 대수선은 제외.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형제간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잖아. 교환은 유상.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 직계 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에 대한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자, 파산선고.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래서 가족 간의 파산선고도 돈이 나가는 거예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 주택법이잖아. 신탁법이 아니죠? 조합 원용으로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합에게 과세합니다. 그럼 부과되지 않는 것은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125쪽, 22쪽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이 들어갔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죠? 공법 용어를 갖다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다음날이 붙어야 돼요. 다음날 붙어있네요. 그 다음 2번은 추징사유죠? 중과세율 적용이 되면은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추징대상이죠?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포함 틀렸네. 3번, 대한민국 정보기원의 취득에서 과세했잖아. 외국 정부가 우리도 똑같이 부과한다. 그럼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죠? 만약에 증여받으면 계약일이 취득일이고 그 다음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래도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박스 취득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네요. 취득세는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없어요. 취득세는 모든 신고하는 세금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있네요. 50만원이야. 소액증수면제는 2천원 미만은 재산세 지문이죠. 그럼 취득세에서 관련 있는 제도는 뭐다? 2개. 뭐와 뭐. 면세점과 기한 후 신고 2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기출문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항상 등록면허세는 요즘은 전체를 통합해서 한 문제가 나오네요. 전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네요. 자 124쪽 1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 또는 등록이 아닌 것. 22년 1월 1일 이후 등기 등록한 걸로 과정한다. 광업권. 그래서 우리가 광업권은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2%만 냅니다. 그러나 이 지문은 등록을 물어보죠. 등록면허세는 6천원 과세합니다. 등록을 물어보잖아요. 취득을 물어보면 취득세를 과세하고 등록. 그 다음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도 취득세는 2%만 냅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록면허세는 과세합니다. 등록 그리고 재척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면세 소멸. 재척기간이 소멸됐죠. 경과하면 취득세는 과세하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과세합니다.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를 물어봐. 그 다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면세점.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죠. 그러나 등록을 물어보니까 과세합니다. 3번. 부동산을 1억짜리 취득했네요. 1억이든 100억이든 원칙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소유권이니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와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 이제 05번으로 들어갑니다. 05번으로 들어가네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을 물어보네요. 취득세와 원리가 거의 같다. 다른 점은 1번. 취득당시가 아니라 등록당시. 등록당시에요. 그 다음 똑같잖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이 적다. 미다라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고. 그 다음 공매. 국수공판장 검증은 취득세와 동일하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고. 자 그 다음 4번은 채권금액이 없다. 있을 때는 채권금액이고. 없을 때는 뒤에 지문이. 목적 목적 이렇게 나오면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5번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으로 내서 변경됐죠. 달라졌다. 사유로. 가액이 증가됐다. 그럼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가액을 씁니다. 변경 전 가액 하면 틀려요. 장보로 입증되더라도. 그래서 입증된 금액을 우리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전자가 들어가면 땡이네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등록면허세는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에 보다 적을 때는 당연히 뒤에 지문이 시가표준에.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 신재축은 제외. 개수한 경우 과세표준은 보다.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증가한 가액이잖아요. 등록면허세다.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네요. 3번은 옳은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공유는 항상 지분만큼 뭐다. 취득 지분을 부동산 가액으로 갖고 옳은 지문이네요. 자 또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잖아. 자산 재평가 감과상각 사유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또 나와죠. 전자가 들어가서 틀렸잖아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8번이네요. 자 8번이네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소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다. 정답은 1번 지상권. 그래서 소유권 부동산가액이에요. 가등기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지상권 부동산가액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다. 가져가 경매는 채권금액이네요. 가져가 경매는 돈. 채권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부동산가액을 쓸 수가 없다. 뭐를 과표로 한다. 채권금액.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3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등록면허세 뭐를 물어봐. 표준세율을 물어보네요. 자 보존등기는 취득세가 원시취득 2.8이죠. 등록면허세는 2% 빼야 돼요. 옛날에 2% 납부하고 오늘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0.8만 납부하는 거죠. 맞고. 가처분은 나왔네. 가저가 경매는 부동산가액을 못써요. 채권금액의 천분에 둘이지. 0.2%. 답은 2번.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액의 천분에 둘. 전세권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전세금액의 천분에 둘. 상속 나왔다. 상속은 역시 몇 프로야. 큰 게 2.8이죠. 1을 빼면 0.8로 갑니다. 8만내 소유권. 취득세 큰 녀석의 1을 빼면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 됩니다. 14번. 역시 뭐를 물어본다. 표준세율.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8. 지역권 설정 이전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하면 큰일 나요. 승역지가액의 천분에 둘.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천분에 둘. 임차권 아주 중요하죠.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저당권은 채권금액.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 그래서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구하는 땅. 요역지가액의 천분에 둘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임차권은 보증금에 속으면 안 돼요.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은 전세권이에요. 전세금액. 자, 그 다음. 137번으로 돌아갑니다. 137쪽. 21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21번. 전체 문제입니다. 21번. 거주자 개인을은 가비 부동산 시가유거거래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전세기약을 체결했다.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다. 주인공이 을이잖아요. 을. 을. 을 소유 부동산에. 자,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전세 들었죠. 그럼 전세금액. 전세금액이 과세표준이잖아요. 보증금. 얼마 보증금 3억이잖아. 3억. 그럼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전세권자인 을이 납세무자죠. 그럼 전세금액이 0.2. 그럼 3억에 0.2는 60만 원이에요. 2, 3은 6. 20%면 6천. 2%면 60. 0.2니까 60만 원. 자, 그래도 과세표준은 6억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3억이네요. 표준세율은 소유권이 아닌 건 전부 천분의 둘이에요. 0.2% 8 틀렸네. 납부세액은 60만 원입니다. 6천만 원 틀렸네요. 그리고 납세무자는 을. 전세권자인 을. 을. 그래서 답은 4번이네.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부동산 소재지다. 지방세는 소재지가 납세무자예요. 갑의 주석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2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임차권 설정등기네요. 임차권 설정등기다. 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을이 임차권 설정등기를 냈다. 주인공은 역시 을이네요. 그럼 을은 월임대차 금액 50만 원이네요. 50만 원에 0.2. 그럼요. 계산 날 줄 알아야 돼요. 2호는 10. 50만 원에 0.2는 얼마가 나와? 천 원이 나오네요. 천 원. 이렇게. 20%면 10만 원. 2%면 만 원. 0점이니까 10만 원. 천 원이죠? 천 원이니까 최저 얼마를 한다? 6천 원. 최저세액제. 20%면 10만 원. 2%면 만 원. 0.2는 천 원. 그럼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6천 원. 여기에 지방개혁세 20%가 붙죠? 그럼 20%면 1,2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면 6천. 지방개혁세는 1,200. 전체를 물어보면 7,200원. 7,200원이 되겠네요. 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1억 원 틀렸죠? 월 임대차 금액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보증금이 아니에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둘. 보증금 틀렸잖아요. 등록면허세를 얼마 부과한다? 6천 원 부과한다. 지방개혁세까지 합쳐서 7,200원 부과합니다. 그리고 정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는 누구다? 임차권자인 을. 을. 갑 틀렸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설정 등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시켜서 연습했어요. 자 23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 원칙 60일 안 써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면 불리익을 안 줘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1번.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기준이에요. 공부에 이름보고 과세한다고요. 을. 공부기준이다. 공부. 그리고 3번은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 모자다. 그 등기의 권자. 그리고 4번은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죠.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그 등기의 설정자.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원칙이 뭐다?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1번이네요.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 24번으로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종합문제로 들어왔어요. 지금. 1번. 맞고요. 자, 2번이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안 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내는 세금이죠.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불리익이 없다. 자,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된다 틀렸네요. 3번. 공무원 자기들이 하는 것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자, 4번은 아까 했던 거죠. 자, 5번. 등록면허세도 중과세가 있어 대도시,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합니다. 대도시, 본점, 지점, 처리, 다 3배로 중과해. 단, 중과 제외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은행업, 금융업 등은 3배로 중과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없을 때는 중과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뭐다? 은행업, 금융업, 중과 제외업종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자, 25번은 틀린 것. 1번. 같은 등록이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등기소가 각각 걸쳐 있다. 그럼 납세지는 같은 등록이니까 한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누가 정해준다? 상급관청이 정해준 등록관청 소주시다. 등록관청, 등록상이니까 절대 부동산 소재지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금융업. 중과 제외업종은 중과를 안 하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로 한다. 단, 2년 이내의 업종 변경이나 추가는 없어야 돼. 그래서 300으로 한다. 틀렸죠? 300으로 하지 아니한다.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무덤은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2%로 부과합니다. 무덤, 묘직. 그 다음 4번은 공부기준이다. 즉, 공부의 을, 이름보고 과세합니다. 명의자. 공부의 명의자가 납부할 노무를 진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은 부동산 등기는 50%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금융업, 은행업은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틀린 거네요. 1번 무덤, 나왔던 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무덤은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도 아까 했죠. 달라졌다. 자, 자산재평가 등으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변경된가액, 변경전가액에 속지 말자. 변경된가액 2번이네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는 50% 가감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나 불분명할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다. 부동산 소재지에 속으면 안 돼요. 등록사항이니까. 자, 그 다음 5번은 지방세가 체납됐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자는 압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압류와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비과세. B자가 들어가야 돼요.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27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1번 역시 뭐다. 표준세율은 60이 아니라 50이죠. 그 다음 또 나왔다. 달라졌다. 달라졌을 때는 변경전가액이 아니라 변경된가액이다. 그 다음 3번은 신고가 없다. 그러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00분의 10 나올 수 없죠. 그냥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그 다음 묘지, 무덤은 비과세한다. 부과한다. 틀렸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죠?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28번, 옳은 것. 1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자,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 자, 2번은 신고 안 했죠?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된다, 틀렸냐. 그럼 상속은, 소유권, 취득세는 2.8이잖아, 큰 게. 2를 빼면 8이죠. 15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냐. 자, 60일 쓰면 안 되죠. 원칙,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 다음 대도시 나와 있다. 원칙이 몇 배로 중과한다. 전입, 3배로 한다. 2배 틀렸죠? 100분의 300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 자,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네. 자, 아까 했던 게 응용한 겁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모자는 누구다? 전세권자인 갑이다. 이번에는 뭐다?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전세 들어갔죠? 그럼 전세권자 갑이다. 그리고 항상 등록면허세는 다르더라도 뭐다?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추수지 틀렸네. 답은 2번.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천분의 둘이다. 맞다. 4번. 6천원보다 적을 때도 얼마를 걷는다? 6천원으로 한다. 그럼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으면 이제 등기권리자가 병으로 바뀌죠? 갑이 없어지면서 납세 모자는 병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다음 전체 문제. 31번.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것이다. 틀린 건 감면세액은 없는 걸로 가정한다. 그럼 납세 모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한다. 둘 다 원칙은 신고납부, 신고납부. 조세의 분류는 종과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쓰죠? 종량세가 뭘까요? 건수로 가세합니다.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등은 건수로 가세예요. 그리고 부가세는 틀렸죠? 취득세는 둘 다 붙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하나만 붙어. 지방교육세. 왜? 감면세액은 없으므로. 감면세액은 없으므로. 하나만 붙는다고요. 하나만. 그래서 취득세는 두 개부터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붙어. 단, 감면세액이 있으면 등록면허세도 20% 농특세가 붙어요. 2위였던 틀린 거다. 그리고 면세점은 취득세는 있다. 등록면허세는 없다. 등록면허세는 뭐를 쓸까요? 최저세액제. 6천원 붙는 거죠? 그래도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밑에 자세한 해설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끝났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재산세를 진행합니다.